지금 연애 상담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어디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가요? 제가 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저 요새 PC방을 좀 많이 가거든요. PC방을 가는데 무슨 연애 상담을 해요?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이 총 게임인데 30분 가량 적을 안 만나면 계속 같이 대화를 하거든요. 모르는 사람들이랑. 제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지금 깨똑이랑 전화를 차단 당한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차단 당했으면 너는 노답이다. 저도 나은 씨랑 친분이 있는데 연애 상담을 잘해요. 맞아요! 어떻게 되셨어요? 나도 너무 줬어! 이거 지금 서로 지금! 서로 해줬어요? 나은 씨는 지금 뭐 연애 다 있을 거예요. 다 있을 거예요 여기. 제기! 게임한다고 했잖아요. 언니 다 털어내요 그냥. 언니 나 PC방 다닌다고요! 남자친구가 PC방 좋아해. 아니 그랬으면 남자친구랑 같이 했겠죠 언니. 서영이 아주 서영이 시원해. 아니 또 뭐 들은 것 중에 뭐 이 중에서 5년 말고 또 연애하는 사람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지원 씨랑도 친분이 있어요. 잠깐만! 저거 있어! 깜짝 놀랐어! 어휴. 근데 이제 과거예요 과거. 과거예요. 과거예요 과거예요. 있죠. 있어야 있어요.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 어허! 상냥한 적 있었고. 어휴 왜 쌩깔냐 너. 아휴 왜 웃으네. 언니 왜 웃으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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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언니 왜 웃으네. 집에까지 찾아왔다잖아. 야 재밌다. 아니 지나가면서 하는 거면 우리가 잊을 수가 있었대요. 집에까지 찾아가서 한 거를. 그러니까요. 아니 저 사실 제 얘기는 다 할 수 있는데. 기억났어요? 봤다 갑자기 기억났다. 근데. 근데. 만취했었는데 만취. 아니 그게. 너무 그게 10년 전 일이죠. 그렇죠. 그래서 너무 가물가물한데. 10년 전. 오래됐구나. 저희 둘 다 연습생 때. 아. 10년 전. 깜짝 놀랐잖아요. 너무 최선의 일이죠. 근데 지금. 다시 장면을 마음으로 해봅시다.